야! 먹어야지 이제! 먹어 먹어! 잘 먹겠습니다! 맛있게 드세요, 얘들아! 유진아, 연락해! 저 수연이 보자마자 수연이! 네 비율이 너무 좋아서 뭐야, 이것도! 가자! 배고프다, 배고프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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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준비한 삼겹살이에요 너가? 너가? 진짜? 누가 썼어? 네 망치지 마! 박수! 아, 맞다, 맞다! 1등 팀 선물 아, 뭐야? 보도! 보도 박수! 아빠를 아빠를 부르지 못해! 다린 수연 팀이 2점으로 우승했어요! 가방이냐? 신발이냐? 여러분, 라푸 시몬스 알아요? 라푸 시몬스? 네! 라푸 시몬스에서 우리나라 보자기 한 번 사용했었죠? 보자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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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어디다 알아보시고 아, 한우 맞아! 아, 한우! 아, 이게 선물이야? 네 끝? 끝? 아,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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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 먹고 싶으면 나리미 누나하고 수연이 앞에서 이제 개인기 한 번씩 보여주고 먹으면 돼요 안 먹을래 형, 우린 돼지우기 나 돼지우기 좋아해 나 소모기 별로 안 좋아해 얘네라! 안 좋아! 안 좋아! 안 좋아! 안 좋아! 안 좋아! 자, 그럼 먹으면 되죠? 고기 구워줘 고기 구워줘 야, 근데 가운데들 너무 똑똑하는 거 아닌가? 어? 우리, 우리 고기 그게 없어 저 한 주만 훔쳐와야겠다 나 임마! 미안해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아, 아 장비리 형이 또 고기집 알바 출신이에요 또 진짜? 진짜? 자세 나온다 자세 나온다 정비가 처형 셰프한테 맡기세요 이야, 그냥 맡기죠잉? 길서부터 들어갑니다잉? 크아 야 너네도 연기 많이 나니? 아 진짜? 여긴 불 나는데? 기름 떨어져서 계속... 어 그래! 고이치 알바 해본 거 맞아? 아! 아 매워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이제 우리 모여 봤으니까 못 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지금까지 갑자기? 준우 형님 먼저 하실래요? 내가 먼저 장빈아 너 그 숙소에서 제발 바지 좀 입어줬으면 좋겠어 아! 바지 좀 입어줬으면 좋겠어 아!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건 좀 그런 거 같아 바지가 없어서 오케이 이제 살고 다닐게 어 고마워 그래 수현아 형 너 처진 상태에 되게 잘생긴 애가 있어가지고 와 저 친구는 진짜 아이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형 형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유비 형 형 첫날에 그 양말 쫙 올려 신고 왔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변태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변태인 줄 알았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디스에 갑자기 아 저 수현이 보자마자 수현이? 수현이 아 네 기울이 너무 좋아서 뭐야 이거 또 얘가 제일 많이 민어인데? 얘가 민어인데? 창빈, 창빈 오빠 창빈, 창빈 오빠 창빈, 창빈 오빠 네 창빈 오빠 되게 귀여웠어요 귀여웠어? 너도 귀여워 이놈아 나야? 나지? 집중 좀 해줘 유진아 연락해 유진아 연락해 아 너네 아 난 이런 분위기가 아닌 줄 알았지 연락해 카메라 켰다 가봐 개인적으로 아 연락할게요 연락하세요 Kathy plugs 모든 애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1'. 1등을 하도 안 하도 상관없이 그거랑 별다르게 좀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내일 이제 또 4명에 찍어 갔는데 우리 그래도 다 같이 오늘 재밌게 맛있게 먹고 밤에 맛있게 아니 좀 재밌게 놀다 내일 심사 멋있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 화이팅!